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구몽의 운영자 충배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요청 게시글을 올려주신 홍상캔디님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의 원흉, 나라 망치는 배달앱 이것을 제목으로 적어주셨는데 배달 수수료 인상의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린 배달앱 뉴스 기사를 캡처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쿠팡도 이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로켓 배송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비를 와우 멤버십 비용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한방에 올렸지만 그것을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이렇게 지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배달앱도 수수료가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집에서 맛있게 배달만 받으면 된다. 결국 이런 생각들이 모이면서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나라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없고 말 그대로 그냥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는 내수시장이 돌아와야 됩니다. 초인류 산업들, 반도체라든지 이런 엄청난 수출 산업도 당연히 움직여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이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걸어가서 직접 과거처럼 동네, 이불가게, 문구점, 꽃가게 이렇게 있던 시절처럼 지금도 이것을 그냥 가서 사면 되고 이런 것들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배달도 형편이 되는 업체는 지금도 중국집 중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집은 자체배달부가 우리 철가방이라고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자체 운영하는 그런 배달팀이 여덟 명이 오토바이가 있는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중국집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집은 이런 거 안 씁니다. 배달 어플 같은 거 전화만 와도 불통나게 지금 하루종일 배달이 바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장이 직접적인 배달 고용을 하는 업체들만 배달 가능하게끔 이렇게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배달 업종 종사자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직업의 질이 솔직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쿠팡이츠 같은 악덕 업체들은 유상보험 가입 의무를 배달의 민족처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엄청난 사고가 또 많이 납니다. 배달부들이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최소의 장애입니다. 닫혀도 곱게 안 닫힙니다. 그런 것들을 결국은 다 국가에서 떠나야 된다. 연금이라든지 장애 복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나랏돈으로 치료가 되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금과는 별개로 그리고 보험료 역시도 잦은 사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배달 수수료 먹는 배달 민족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배달 앱에서 지금 이것들을 이런 현상들을 지금 붙이고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지금 나왔었고 기존에도 지금 바꿔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중에서 아주 큰 이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들도 지금 너무 많고 자영업 비율이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 주택에서 1층에다가 지금 이 가게를 거기다 차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월세 안 나가니까 말 그대로 망하더라도 덜 망한다 이래가지고 주택 1층을 지금 이렇게 식당 배달 가게로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거는 여러 가지 관계 기관에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주택을 사무실로 등록하려면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에는 1층에 절대로 이런 업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무조건 사람 사는 이런 주택으로만 전세도 월세도 낼 수 있게 이걸로만 지금 개정을 해도 전국에 있는 주택 1층들 다 이거 문 닫으면서 그 자리가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면서 굳이 집을 새로 짓지 않아도 그 주택 문제가 엄청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배달 이런 장사가 계속적으로 그런 가정집 1층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조금 건드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기관 여러 곳에서 합작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보험 오르는 문제들 의료 사고에 대한 연금 나가는 문제들과 그리고 이런 수수료적인 세금 문제 물가 인상 여기에 대해서 좀 관계 부처들끼리 협약을 해가지고 배달 앱들을 고팡 포함해서 어떻게든 전부 없애는 것만이 대한민국 구조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사장이 직접 배달하던지 직접 고용만 가능하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지금 수수료를 지금 대충해서 계산해 보신 분이 올리신 의견이 있는데 이게 배달 앱에 대한 수수료를 대충 계산하면 3만원짜리 음식을 팔면 순수익 20% 정도 남는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좀 편차가 있습니다. 집마다 이분이 잡은 건 20%신데 많이 남기면 절반까지 남기시는 분도 있고 10%도 못 남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20% 이분은 올려주셨는데 남는다고 할 때 배달로 보내면 배달료 3000원 10%입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 6.8% 그리고 결제 수수료 3.3% 총 20점 몇 프로가 빠지게 되면은 그냥 순수익이 다 날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또 3%를 또 세금으로 떼가고 거기서 풀어서 강고비까지 개인적으로 추가 강고비가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걸 남기기 위해서는 양을 줄이거나 음식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지금 모든 배달 외식 업종 종사자분들이 이렇게 또 의견을 모아서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 배달로 절대 음식 안 먹습니다. 쿠팡도 안 시킵니다. 이거를 내수시장이 망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좋다고 집에서 편하게 로켓 배송이나 받으시는데 내수가 망가지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될 그런 업체들 어차피 대기업에 간다고 하시면은 말말이 없이만 영세한 중견 업체들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 취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내수시장이 다 망가진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취직할 곳도 결국 다 없어져버렸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페달 앱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깔아먹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된다. 이렇게 또 홍상캔디님의 의견을 제가 따로 한번 여쭤봤는데 이런 취지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홍상캔디님이 요청해주신 영상으로 보는 게시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 카페 쿠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쿠몽은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커뮤니티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소통 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이런 게시글과 정보글 그리고 각종 창작 그리고 일상 모든 자료에 대해서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것을 올려드리고 수많은 플랫폼에 동시에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조회수의 수익을 게시자를 찾아서 게시글을 올리신 분에게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을 다 커뮤니티에 가셔서 무상노동 및 셀프 노예로 허비하지 마시고 망카페 같은 곳에 악질 망카페에서 물티슈 한두개 받고 댓글 천개씩 이렇게 적고 다니는 무상노동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